ㄴㅂ 여기가 뭐지 게임이냐고요 히어로드 스톰은 갓게임 입니다 갓게임 안녕하세요요 갓게임 똥게임 똥게임 똥꼬게임 응가게임 인정? 단박씨 그..아재 그런 똥게임 하러 오셨네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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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좋아해 똥게임 패티쉬라는건가요? 그러면 지금 스트리머 배틀 끝났나요? 나 지금 하도 흥미진진 해가지고 보고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일에 이었으니까 마지막판 해가지고 끝나지 않았을까? 오! 미친 뭐야 벌써? 인공지능 아니죠? 아냐아냐아냐 어떻게 된거지? 와.. 진짜 히오일의 힘인가? 그레이 메인 올라갔어요 애들 저도 따라갑니다 어어 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 잡아 호주야 잡아 패! 느리게 했어 더 패! 요어씨 길막 길막 어우 겁나 빨라 아 호주야 들어가 호주야 들어가 너 땡커야 호주야 그만 들어가 그만 들어가 오케이 거기 타워 거기 타워 아 포탑한테 너무 맞아요 오호 오호 왜왜왜 왜 왜 군만넣지? 아아 호주 잘가아 기억할게 안돼 그래 우린 도망치지 않는다 우린 도망치지 않는다 나 없는데? 가끔은 도망도 친다 뿅 오 궁 대박 궁 맞나? 호주야 좀 앞으로 나가 너가 하잇 어 얘 피 별로 없다 먹어도 될거 같은데요? 먹어봐요 먹어봐요 난 난 먹어 확실히 싸우고 먹이는게 괜찮은거야 믿습니다 아아 뒤디디디디디디디 사장님 호주야 니로 빼 물께서 줄게 아아앗 땡큐 아아 잘 진짜 잘 싸웠는데 질러가 없다 당분간 안쓰 뭐야 크롱이 없었어? 가글가 없었구나 뭐가 없었든지 가글 죽어서 없었잖아 그때 열심히 넓히는 중이에요 가글 죽어서 없었잖아 그때 너 어떻게 망한거같은데 우리 너무 한숨쳤다 하하네 하하하 저졌다 하하하하 뭐야 왜 죽었지? 뭐지? 하하 한숨킬 하하 20렙 사무로가 죽으면 안되지 왠지 시청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깐 시청자가 그렇게 말하니깐 나도 물타기 할거야 어 그래도 난 물타기 할거야 맞아 나도 물타기 할래 넌 그냥 물타기 하지마 넌 왜 이렇게 요한나가 빨리 기져 어 맞아 내가 어 궁을 넣었음에도 왜 매일이 빨리 죽어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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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prisons 아 오케이 각을 잘하고 있다 아 나 부서버렸어 이런 호주 힐 들어간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진짜 으아아아 허허 힐 들어간다 힐 들어간다 힐 들어간다 힐 들어간다 힐 들어간다 힐 들어간다 체대부터 딜러들이 딜 할 수 있게 최대한 버텨 나 먹는다 나 먹는다 나 먹는다 나 먹는다 영영영영영영영영 오오 이게 그 심부로인가 이게 각이야 이게 그 심부로야 아 아 오케이 이게 바로 그 심부로다 그냥 누워있어 그 심부로 상대 우두먹을 것 같아 각이야 너가 어그로 잘 끌어야 돼 나 바텀 계속 밀면은 뭐 쟤 어쩔 수 없이 한 명 오게 될 것 같은데 가만있자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레이맨 한 명 왔는데 어 그레이맨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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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워요 야! 어! 먹었다 먹었다 어우 묶였다 묶였다 아아아아 아흥 나이스 개구멍 어디다 터지시네 두놈이니깐 저희 레이너는 으더 패고 있었어 그냥 아 죽는소리 어우 산모로 개삭이네 이거 뭐야 나 힐을 해줘도 너무 아아아아 피해복한다아 오케이 아야 갈 갈 갈 갈 갈 갈 갈 나 힐 되죠 슈웅 이것도 슈웅 존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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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너 트롤했고 안으로 데려가야되는데 존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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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끟히 탑은 그..뭐야 탑라인처럼 레알 롤 탑라인처럼 하시네요 누라딘이 σου lists את 무라딘 발을 못 lettuce 그렇게 하는 가리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물 헤 Dan 그 우라딘도 보니까 비슷한거 같아 성냥이 총 한 달 찍은거 보니깐 한타 하려면 딴거 찍었겠지 잘했어요 리빙님 나 죽는디 아이고 매 오 검사 가그야 이거 쳐 뭐해 야 이거 이게 나왔어요 벅사 올 생각 없네 우리 벅사 아 잘못 왔다 엉덩이에서 나는 소리가 입에서 난거 같아 어떻게 된거야 여자 스트리너로서 좀 뭐랬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자유자대로 손길 만들어낼 수 있어 창소자입니다 자유자 자유자 아 궁 잘못 썼어 랭기운 궁자 나온다 복잡 없다 이젠 내 기원진 그렇다면 믿음이라야지 아 이거못하고 상대가 먹고 있을거 같은데 여기다 릴로이 쨍퀸 우와 아무도 안맞는다 똥궁 진짜 비야말로 똥궁 우리는 참 무서운 아 아 나 탈거 안받고 왔네 아 안해 망했네 이거 아 캐릭터는 이상해도 돼 근데 탈거를 안타면 안돼 말타는 찐따네 말타는 찐따가 있잖아 와 와 이런 큰 실수를 말타는 찐따 말타는 찐따가 있네 우리 팀 이거 스키니셀수도 있는데 아 이거 아 웃겨 좋아 한타 안하고 혼자 있고싶으니까 탑으로 갈게요 망했네 잘 싸워라 이 영웅들 아 웃겨 가 havoc 호준은 나는 괜찮아 나 솔라인 써도 돼 사무로는 저기 같이 구멍님이랑 라인 써줘 탑 가서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야 나도 솔라인인거야 아니야 이거 진짜야 사무로가 그 정도 whistles 타는 거야 혼자서 우준으로 уй 굉장히 ох 나도 사무로한테는 갈 생각 없었는데 어쩌라고 가라고 해서 하 하 왔는데 알프 아니면 가 나 왜 스킬 안 썼어? 아 이거구나 내가 꼭 뭐? 돌려 말해야 겠니? 안 위험해 뭐야 개퇴잖아 저 미드 아 미드 뺏겼다 멈출거야 죽여 우즈야 죽여 때려 그렇지 야호 이제 우리가 위 먹어온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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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준이야 가규 밀어준 밀어준 가규야 도망치면 안되지 가규야 아 널 내가 이렇게 약하게 길렀다니 이거 내가 묶어줄게 그거 잡고 있어 멍청하게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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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놈 인자야? 이놈 같은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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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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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쟤쟤 맨뒤에 맨뒤 맨뒤 쟤 쟤 쟤 쟤 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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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가야돼 공은 위에 위험갔어 위험갔어 셀타스 위험하지 않았을까? 안 돼 야 우리 사방위 다 주는데 이번에 용기란을 줘야겠다 안 돼 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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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실덩실 승리의 힘이네 이건 이게 개 짜증날 때랑 이렇게 좋을 때가 있구나 나이스 멍 때리고 있다가 간다 돈까스 발사 한자 다 정기됐다 여기 타윗까스 따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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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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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들 나이스 썰어 썰어 뭐해 뭐해 잘 흘렀어 지소 흘렀게 안 흘려가지고 통화 안되자 이 옷을 파악한 나라 X 2 all you need is so 따다다다다 와이궁궁궁 오케이 날 죽여라 야 소재아 조금 천천히 늦지않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아 질리언으로 궁 썼는데 어뜰프게 깝치다가 늦게 죽으니까 맞지? 사실 계산 못하고 제가 힐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미세하게 힐이 들어가버려서 그냥 죽여버렸어야 됐는데 무라질은 돌볼깍한게 아니고 무라질은 쥐어팽 것 같은데, 열심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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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직 많이 안먹었어 반이나 남았어 아 뭐야 뭐야 형 다그에 복숭 야아 괜찮아 아 이거 안괜찮아 아 저거 잡을 수 있었는데 방문제 여기 있던 사람 누구였어 무라딘이었나? 어디? 이게 뭐 어디? 여기 아님 여기 여기 구멍에 바로 죽기 전에 죽은 사람 저기 위에서 이거 난데? 아 여기 왜 던지냐 니가 들어가래메 맞아 내가 언제 들어가랬어 나 이미 죽여있는데 니가 얼마 안먹혔어요 빨리 들어가세요라고 지금 말하는거 듣고 맞아 들어가서 내가 죽었잖아 그야 그래 왜그랬어 나 후주한테 탓하지 고봉룡한테 탓하지 못했어 정말 왜그랬어 사람을 막 사지로 몰러가네 괜찮아 우린 1위를 봤어 미드를 먹기 때문이죠 맞아 아무런 손해 없어 맞아맞아 물론 상대가 조금 따라왔지만 우리가 여전히 1위하다는거 모두머리만 안 먹힌다면 모두머리만 안 먹힌다면 모두머리만 안 먹힌다면 모두머리만 안 먹힌다면 안돼 제인아 짱 아니 왜그랬을 하든가 쓴다고 아니 니가 이미 써준거 위에다 니가 썼잖아 이미 썼어 아니 쓰든거 아니 뭐 독댐 무브 뭐였지 거기 개고랭기에서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독댐은 안맞은거 같아 애들이 더 쉽게 잡는거를 아니야 알았어 우주야 같이 들어가줘 아니 잡았겠네 내가 가진 들어가면 벌써 잡았겠는데 인성질한다 피찬다 아 마누가 없구나 마누가 후주가 더 따라가졌으면은 정말 저거 바로 잡았는데 후주가 뒤에 와 돌격방 열심히 치고 있네 후주 잘못이다 이거 인정하자 음? 별로 안잘못했는데 맞아 그냥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사 양심이 없구나 싸우면 이긴다는데 내가 가야지 드세요 혼자 네 아 싸움 먹고래 아니 너 아니야 아니야 너 가 나 혼자 먹었어 그래 아잇 아깨 궁 쓴다 뿡 오케이 나도 궁 쓴다 이제 어 지금은 좋아 지금은 좋아 오케이 골고루 잘 묻었구요 저기저기저기 패시브 때문에 산다 저거 패시브 때문에 산다 나이스 역시 머머리는 강하다 좋아요 그럼 잠시 준비좀 하겠습니다 아아 준비님? 구멍님 이리와요 안돼요 공인처리가요 안갔어 변이 걸렸어요 아 변이 침묵 미쳤네 완전 잘했다 오오 시공에 폭풍으로 살았다 간다 상대가 13명이라고 가라짐이 왔어 어 여러분 말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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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나 나 나 나 짓어 오케이 궁 제방 스턴 대박 다 죽여 야 나 진짜 잘했다 칭찬해줘 빨리 와 너무 잘하셨어요 아 아 젠지로 인정한다 이거 아 완전 잘하셨습니다 고개 궁 제방이 추마 엎 칭찬의 의미로 힐 두리고 가겠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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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막마애막마애막마애막마애막마애막마암막마애막마애막마↑냄 너 혼자 뭐하냐 나 혼자 지키고 있었구만 내가 그 늑대인간 걔 뭐야 어? 야 혼자 게임하는 건 너잖아 지금 내가 막으려고 별의별지스 하고 있는데 쟤 궁 쓴다 궁각이다 저거 궁극이 뭔데? 변인가? 우리 다 얼음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소당나랑 스코어 맡겼어 나 영웅기에 1등이잖아 가을 너 2등이야 영웅기에 이제 그는 제 꿈으로다 빙검모가 부릅니다 잘못된 만남 근데 밑에 지켜야지 살짝 왠지 한 대 남을 것 같은데 여기 가신가? 밑에 갈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내가 먹을게 일단 야 나 또 끌어봐라 어? 나 안 먹었네? 어 뭐야 얘 얘 얘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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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췄어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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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는데? 쟤는 개각개근데 자 Florida 침묵 upper 죽스가 진짜 persona 것 같아 기아니 는 31명 먹는 거 계기가 없네 елю 내가 강성 피해 영웅 피해 다 1등인데 이게 MVP가 아니네 아... 공성은 저랑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압도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딜 내 절반 정도 하신분? 절반은 아니네요 분신나라서 경험치 먹으셨어요? 그 기리는 바이킹이신줄 경험치 마 24점 오지게 먹었습니다 부신깔고선 다른 라인같습니다 개웃기네 경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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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